띠올립 국은 24개를 하분에 심었습니다. 이것이 꽃이 필지는 모르겠지만 아웃브레이크 22개 앙뚜아베트 12개 총 3개 총 34개를 화분 3개에 심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예쁘게 꽃 피면 예쁘라고 34개입니다. 아웃브레이크랑 앙뚜아네트 튤립 종료입니다. 꽃 피면은 아마 예쁠 것입니다. 지금이 이제 2월달 다 되니까 2,3,4,5 4월달 말이나 5월달에 꼽히는 겁니다. 인증사 철컥 3,4,5 4,5,5 4,5,5 4,5,5 5,5 5,5,5 5,5,5